여수시가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한 달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유익과 정착 유도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내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8월 1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의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995년부터 2004년생의 여수시민이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